세계 재벌이며 천대 사업가인 빌게이츠가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인류의 멸망은 동물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빌게이츠가 말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다름 아닌 동물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 말은 과연 맞을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다니엘스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스는 구약의 게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스에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다니엘스는 이 기록된 연대가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약 2600년에서 27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스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게시록을 보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자칭 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숨기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인류 역사 이래로 어떤 신도 몇 천 년 전부터 마지막 재림 우리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종말사건 징조가 구체적으로 낱낱이 세밀하게 말씀하신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군의 소설책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충격받습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시대는 주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시대입니다 이 재난의 카운터 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시대에 다시 말해서 재난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마지막 재난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곤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이 있으며 기건이 있으며 전년병이 있겠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에 카운터 답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년병이 있겠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전년병을 말씀하신 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어떤 징조를 말씀합니까?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는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환경을 통해서는 재난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다 있습니다 곳곳에 과거에는 19세기 이전만 보면 이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역사에 그설로 올라가 보면 특정 지역에서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지진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진의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 지역 상관없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건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전부가 사막화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10가지 대표적인 전염병에 관해서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장의 말씀은 1.1억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은 단위에서 기록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전염병이 있으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섭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은 폐쇄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비가 되고 사회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전염병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환경 재앙이 재난이 시작인데 성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보곤 성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때 이미 이 땅은 종말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보곤 1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홍수로 이 땅을 천지를 물받으러 만드실 때에 홍수를 쏟아 부으실 때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산천초목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놀랄 만큼 악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고 부원의 방주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방주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살려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하시고 방주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방주 안에는 겨우 8명만 노아의 식구만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방주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검 1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의 이맘은 로세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세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미쳐 살았습니다 세상 향락과 취락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노세기는 두 사위가 있었는데 장수기 10부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위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피신을 말했는데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림을 여길 하고 전환을 여길 할 때에 말세의 징조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할 때에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마치 청천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냐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결국 농담으로 여겼던 노세 사위들은 소돔 심판 때 같이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소돔 심판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믿음의 사람 10명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도래하고 재난이 시작될 때에 나는 분명 구원을 받고 천국 사람으로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에서 700년 사이 기록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재난의 시대가 오면 종말이 오면 지금 우리가 말씀이 현실이 된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배가 금지됩니다 지금 조회마다 예배가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할 때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조회에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 타발로 조회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배가 금지된다 했습니다 예물이 금지됩니다 조회가 문을 닫아 나왔습니다 역사 예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오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예배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의 예언은 지금 말씀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실고 마지막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동시 타발로 갑자기 순식간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 버렸을까요? 오늘 이것을 가르쳐 여기서 또 한 가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했습니다 빨리 왕래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속도 경쟁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부터 약 2600년에서 2700년 사이에 예언하셨던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빨리 왕래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도 경쟁 시대입니다 비행기, 열차, 자동차 전부 속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포처를 말씀드린다면 육상, 빙상, 수영, 사이클 전부 속도 경쟁입니다 0.0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담나없이 달리고 또 달리며 헤엄치고 또 헤엄칩니다 속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지구상에 확산되어 버린 것은 이 지구는 어느 곳이든지 일일 생활권입니다 몇 시간이면 어느 곳이든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증을 가진 사람이 몇 시간이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이 더해가지고 인간의 지식이 난 이 산물은 치명적인 인간에게 해를 가져오는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이것이 속도 경쟁 시대에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 이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10대 전염병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그 이전에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이 전염병들을 열거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징조 게시록에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이냐면 짐승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 동물로 인해서 치명적인 이것이 빌게이츠가 말했던 그대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은 멸망은 동물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했던 것이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게이츠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짐승으로 인한 재앙은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짐승재앙 마지막 때의 인간은 짐승재앙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열 가지 지금 이 주거상에 일어났던 전염병 우리가 계속 겪어왔던 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이 전염병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가겠습니다 말라리아 전염병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감염을 시켰습니다 바이러스를 그런데 말라리아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 이 말라리아는 2000년에 지나간 2000년도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해충이 사람 죽입니다 댕기열이라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매년 전 세계 4억 명 4억이 감염이 된다고 있습니다 모기를 인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확한 백신이 없습니다 완료란 처방할 수 있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광우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광우병 파동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모여서 엄청난 대무와 농성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광우병이 어떤 것이냐면 소는 풀만 먹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사료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타깃시켜 버렸습니다 고기를 먹은 이 소가 광우병이 걸리는데 이 광우병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치매정세가 옵니다 정신질환이 일어납니다 기억상실증이 옵니다 그리고 불안증이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이즈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언제 왔느냐 하면 의학적으로 최초로 이 에이즈가 발견된 것은 1930년 중앙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통해서 이 에이즈가 감염된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염병을 찾아보면 말라리아나 댕기열 그리고 광우병 에이즈죠 전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해청이나 짐성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쏩니다 구제역이 있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를 통해서 바이오스가 감염되었습니다 사서가 있습니다 사서는 놀랍게도 박쥐와 고양이를 통해서 바이오스가 인간에게 옮겨졌습니다 조리독감이 있습니다 철새를 통하여 공중의 새로 인해서 이것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감을 가져왔습니다 에볼라가 있습니다 에볼라는 박쥐와 원숭이를 통해서 역시 감염이 된다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있습니다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학자들이 대다수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쥐와 원숭이를 통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짐성을 통해서 지금 여기 열 가지 우리가 전염병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짐성을 통해서 이것이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다니엘서의 짐성지향이 있을 것이다 개설계에도 짐성지향이 있을 것이다 치명적인 짐성지향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점점점점 절망과 멸망의 구름통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짐성들은 전 세계에 현대의학계에서 밝혀낸 것은 바이러스가 1600만 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밝히는 것은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인 것은 이 박주의 여기는 40여종의 바이러스가 붙어있는데 한마디로 바이러스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충류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박쥐와 원숭이를 잡아먹습니다 요리를 합니다 뱀도 잡아먹습니다 별별 파충류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100도 이상 물에 끓여도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성들 가운데에 이것을 죽지 않는 바이러스를 음식을 요리해서 먹었을 때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변종이 되어서 현대의학이 왜 이 백신을 만들지 못하느냐 하면 백신을 몇 년 동안 들여서 수조원을 돈에 들여서 연구비를 투자해서 백신을 개발하면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되고 변종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잘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이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다음 같은 재앙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3절이 보게 되면 하늘의 새와 땅의 짐성들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에게 헛어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헛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곤 21장 3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정신 차려라 재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누가 보곤 21장 34절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스스로 누가 가르치지 너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정신 차려서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종말이 오고 심판이 도래하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동고문화의 노세 때와 같이 전형의 예측을 못하는 순식간에 임하는 이 재난을 전형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탕에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과 기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리면서 술 취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곤 21장 3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음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활의 염려 늘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이 땅에서 의식주 걱정하는 것 여러가지 세상일에 잡혀서 염려만 하고 있다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집니다 지금 점점 마음은 둔하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보곤 21장 34절 뜻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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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과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울무입니다 뜻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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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이 땅 떠날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문을 닫아버립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부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러 갈 때에 바로 그것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호린잔치에 신부들은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혀질 때에 나중에 온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할 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들을 때 예배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이사회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또 믿음의 강한 이 기회가 이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의 화감교회 가족 여러분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주님이 살아가시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